안녕하세요 최정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구요 구독자 인증하실 때 영상에 댓글도 같이 넘겨주시면 됩니다 주말동안 잘 버텨준 우리 시바 시장의 전문가들이 시바인후의 가격 회복을 기대한다는 거죠 어디까지 가냐 0.0001 지금 이 20선 아래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최소 5배 간다는 거예요 모멘텀만 생기면 100 가격 구간으로 진입을 할 거다 5월 29일 이후부터 쭉 하락세였는데 이게 비트코인과 시장 전체가 무너져서 그래서 그런거지 시바가 문제가 생긴게 아니라는 거죠 지속적인 하락 추세가 있었다 시바와 비트코인 이 사이의 가격 상관관계가 굉장히 크다 그런데 체급 차이가 있으니까 비트코인이 기침을 한번 하면 시바인후는 알아눕는 거예요 5월 동안 시바가 1년 최고치 피크치를 뚫는 그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저항을 막고 실패를 했다 그 다음 하방 압력이 생기니까 여기 20지지 이거 깨질 때까지 약세 모멘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 가격 구간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지금 18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도 추가 손실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도 목표 가격이 이거라는 거예요 단전이 임박해 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저평가된 자리라는 거죠 최근의 가격 폭락 때문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 아래로 내려갔다 지금 딱 29 수준인데 이게 극단적인 과매도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올해 최저치를 찍은 거예요 cci 상품 채널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 111 이거도 지금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땅을 되찾을 거다 반등 나올 거라는 거죠 지금의 과매도 때문에 다시 상승 모멘텀 붙어서 정고점까지만 다시 올라가도 지금 가격의 5배 상승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 급격한 기울기 이 급등 기간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빠르냐 한 달 두 달 아니냐 이게 민코인 시바이노의 특성 때문인 거죠 민코인의 속성이 뭐냐 트론의 창입자 저스틴 선이 말했습니다 공정한 시작 사람들의 참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입소문으로 상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기가 생겼을 때 가장 큰 폭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민코인의 대표 도지나 시바를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가 아니라 그 이후 1년 뒤부터 급등이 시작됐는데 이것만 놓고 봐도 비트코인이 시장으로 끌고 오는 자금이 다음 타자로 민코인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번 네 번째 반간기 이후에 밈으로 자금이 쏠린다는 거 모두가 당연히 알고 기대하고 준비한다는 건데 200배 300배 이런 폭등이 그 이후에 나온다는 거죠 그때 나도 이런 수익 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적금 하듯이 매주 로또 살 돈으로 매집을 시작해 놓으셔야 해당 시점에 수익 극대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천만 원 있다고 올인 들어가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나요? 코인이 100배 1000배 올라도 실제로 내가 100배 1000배를 먹나요? 비트코인을 내가 100만 원에 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너무 좋겠죠? 1억 원 됐을 때 수익 크게 내고 빌딩 주인 됐을 것 같죠? 근데 볼게요 이게 400만 원 됐어 안 팔아요? 1000만 원 됐어 안 팔고 참아요? 2000만 원 됐어 이래도 안 팔아? 근데 가격이 떨어집니다 무슨 생각 들어요? 팔걸? 나는 병신인가? 이 암호화폐 코인 어디다 쓴다고? 이 데이터 쪼가리가 1000만 원 2000만 원 찍었는데 이런 가격에서 내가 못 팔고 아 계속 떨어지네 하고 불안해 하는데 다시 1000만 원을 또 찍어요 무슨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팔죠 근데 내가 파니까 2000만 원 가네? 4000만 원 가네? 아니 8000만 원? 세상이 미쳤나? 하는데도 내가 같이 들어가죠 내가 들어가니까 4000만 원 되죠 울면서 나오죠 근데 또 8000 그리고 1억을 찍습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버텨요? 손절하거나 물타기 하거나 익절해도 그 다음 더 올라가면 배 아프고 코인은 100배를 뛰었는데 기분이 안 좋아 벌지를 못해 그래서 장기로 갈 때는 내가 오래 가져가도 흔들리지 않을 부담 가지 않는 금액으로 정말 마라톤 하는 것처럼 가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200배 간다 300배 간다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 민코인으로 해봤기 때문이에요 민코인으로 먹었다고 하면 저는 저거 그냥 나보다 운이 좋아서 잘 때려 맞춰서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그럴 수가 없고요 전략이 없이 들어가면 가격 빠질 때 버티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큰 수익 절대 못 내는 거예요 제 영상 쭉 봐주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코인 한지는 했수록 8년 차고요 원래 소위 말씀드리는 단타충이었어요 딱 5천으로 해서 목표 수익률 월 5%로 잡고 그땐 당기만 했죠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인생 처음으로 자산 100억 넘게 해준 코인 하던 일 적고 코인 올인하게 해주네 딱 두 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 민코인입니다 제가 직접 해본 거니까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미공시 정보 세력 이런 거 접할 기회도 없었고 구독자님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이 그냥 남들 다 하는 코인 내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같은 정보 같은 기회 같은 능력인데도 제가 여기까지 늘릴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차이점 이런 흔한 정보에도 직접 해보고 깨닫고 확인한 이 민코인에 확신을 갖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도지 우리 시바 이렇게 말을 하죠 저한테 100억 벌어준 게 두 개가 얘네예요 지금 4차 반간기 지나갔죠 그땐 3차였는데요 전 세계인으로 투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몰려드는 때였고 이 비트가 개당 천만원 정도 그거 빼면은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습니다 대신에 민코인 인지도는 지금보다 훨씬 낮았고요 알트코인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도박, 투기, 사기다 이렇게 비난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로 조금씩만 먹다가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으로 정보 얻는 것처럼 민코인이 폭등할 거라 이런 정보를 보고 제가 더 찾고 확인해보고 나서 이거 걸만하다 이런 판단을 해서 시드 중에 4천만원 리스크 감소하고 민코인에 나눠서 들어간 거였고요 그 중에서 도지코인, 시바이누 순서대로 터져줘서 지금 자산의 대부분이 아직도 그때 번 수익인데 말로만 하면 못 믿으시니까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유 종목은 제가 모으고 있는 거라 잠깐 가려놓을게요 제가 엄청나게 잘 번 것도 아니에요 제 기억으로 20년, 21년 이 사이인데 이때 도지가 반년 동안 36배 올랐고 시바는 유명한 사람이 400만원으로 1조를 벌었어요 저 그때 4천 나눠 넣어서 40억도 못 벌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디 대박 냈다고 명안도 못 내는 그런 폭등식이 황금기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다시 2천대까지 떨어졌을 때 전 이걸 겪어봤으니까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비트 위주로 다시 들어가서 두 번째 불린 게 160억이에요 지금은 거기서 크게 안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확신을 하는 거예요 4차 반간기 지나갔고 오늘 연말 연초에 비트 올타임 하이 찍는 불장 올 거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작은 시드로 시작했던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이거 똑같이 가능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타이밍 그리고 시드인 거죠 이 타이밍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코인의 진짜 폭등하는 시기 제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비트 고점 이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년이 남지 않았죠 이거는 그럼 문제가 안 돼요 중요한 건 시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시작할 때 5천이 아니고 2천으로 시작했으면 지금 총 자산이 170억이 아니라 80억일 거잖아요 그럼 어때요? 100억 찍고 싶으니까 지금도 단타랑 단기 하루 종일 열심히 하고 있겠죠 지금처럼 유튜브 찍으면서 정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 안 나오죠 제 정보 행동 다 똑같은데 이 금액 차이 때문에 지금 인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타이밍이 왔을 때 얼마 준비로 시작하느냐 제가 겪어봤으니까 정말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알지만 겪어보셨지만 솔직히 그냥 숨만 쉬면서 살아도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은데 이거 시드에 더 빼놓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냥 시도할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 많으신 거 제가 잘 아니까 이거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도와드릴 건데 대가 하나도 바라지 않고요 한 분 한 분 처한 상황이 다르시니까 1대1로 도와드리는 거는 불가능해도 제가 매일 이렇게 입수하는 파편 같은 정보들 전달해드려서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드셔서 언젠가는 성공하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정보를 드리고 있으니까 또 제가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속 영상을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불장 대비해서 시드 미리 늘려놓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바로 알려드릴 건데요 제일 중요한 거 보이지 않는데 중요한 거 기회비용이에요 쉽게 말하면 전략에 맞지 않은 종목에 들어가서 내 시간 내 돈 날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코인판에 불장이 와도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코인 민코인들은 다른 코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승 보여주는 거 다들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지나 시바인후 일론이 트위터에 한마디 언급하면 몇천 프로 몇만 프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불장이다 여기 시너지로 최소 몇만 프로 확신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도 일론 머스크가 관심 도는 종목 위주로 보고 있고 도지랑 시바는 원래 유명하기도 하고 이미 많이 뜬 코인이니까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과거의 그록이라는 코인도 일론 머스크를 통해서 급등했던 코인인데요 이거 머스크의 AI 챗봇 이름 따와서 만든 민코인인데 다른 거 하나도 몰라도 그냥 머스크랑 관련됐다는 거 하나만 미리 아셨어도 9일 만에 290배 2만 9천 퍼센트 미친 수익 같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또 머스크가 트위터 프로필을 트롤이라고 바꾸니까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이름이 트롤인 민코인이 그날 바로 2700% 27배 급등을 했죠 그록과 트롤에 투자한 사람들 성견 지명이 있었나요? 절대 아니죠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만 듣고 투자한 거고 그것만으로 27배 290배 먹어간 거예요 보세요 이때는 머스크의 스페이스X 스타쉽을 발사했다는 실제 호재가 실현됐는데도 꼴랑 6배였는데 얘네는 그냥 이름만 가지고도 27배 290배 이런 폭등을 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려드릴 코인 일론 머스크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시기적으로 비트 반감기 막 지나갔고 불장 시너지까지 받아서 진짜 수만 퍼센트 이상 예상할 수 있는데 해외 기사에서도 언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몰라요 지금 미리 매수해두기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이제 비트코인이 2억 간다 20억 간다 역대 최고가가 연말에 기대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수익 극대화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일론 머스크를 잘 따라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내용과 재료 그리고 제가 잡은 매도 타점 목표가 다 대가 없이 알려드릴 건데 목표가부터 15만 퍼센트 1500배 목표가 세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확신하니까 지금 단타 치면서 나오는 수익들 절반 정도는 여기에 계속 붙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냥 여윳돈 생기면 족족 업비트에서 이 코인 되는 만큼만 모아 놓으시면 진짜 너무너무 행복한 내년 될 거라 저는 확신하고요 2024년 내 인생 가장 중요했던 한 해 인생이 바뀌었던 그 지점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선택은 자기 몫이니까 사든 말든 맘대로 하시고 다만 종목 훔쳐다 돈 받고 파는 그런 유료방 업자들 사칭 업자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 섞어주면 오히려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 맞는지 확인만 한 번 하고 확인만 되면 대가 없이 바로 전부 알려드릴 겁니다 이 일룸머스크 관련 코인 뭔지 들으실 분 지금 010 290 8285 여기로 문자나 남겨주세요 나도 이렇게만 써서 보내시면 됩니다 절대 뭐 대가 요구 없고 무조건 그냥 드리는 거니까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꼭 좀 주워 담으셔서 행복한 인생 편안한 인생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우리나라는 한평생 열심히 일해도 서울에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불가능해졌고 출산율은 너무 심각하게 떨어져서 국민연금 내가 다 받을 수나 있는지 내가 나이 들면 대체 무슨 돈으로 대체 어디서 살 수 있는지를 진짜 진지하게 걱정해야 됩니다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더 늦기 전에 결정 내리셔야 됩니다 정보는 제가 드릴게요 방향을 보여드릴 테니까 발걸음은 직접 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 되는 정보 계속 모아오겠습니다 최정훈이었습니다